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는 뭔가 이게 완전 미친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뭔가가 좀 수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입니다. 확실한건 아니구요. 그럼 봅시다. 제목 의부증 말기인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지금 당장 이뿐이 수술 안시켜주면 저랑 이혼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원지 아내의 의심으로 지금 이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7년차 30대 후반 부부이자 저는 남편입니다. 이제 5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구요. 뭐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물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베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가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뭐 뭐? 제니탈리움? 아무튼 이런 성병이 나왔고 저 또한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남편의 의도가 정확하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했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을 하고 뭐 레테나 보배 등 여기다 글을 올려봐도 이 세균은 거의 99.99% 성관계로 인해 전염이 되는 성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아내가 자기는 명백하니까 무조건 제가 외도를 했다고 확신하고 이제 저를 못 믿겠다며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늘에 맹세꼬 뭐 유흥업소나 외도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아예 이런 사실 자체를 들으려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며 자기한테 얼른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정말이에요. 안 그러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또 여기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처져있고 예쁘지가 않대요. 네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가슴수술 800만원짜리랑 질수술 200만원짜리를 꼭 해야 되겠답니다. 그걸 처리해달래요. 한마디로 돈 달라 이거죠. 거기다가 코수술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데 가격은 이미 다 알아봤다면서 저는 그냥 돈만 주면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실 원래부터 성형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람도 피우고 자존감 때문에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며 이거를 안 해주면 무조건 예언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고가의 수술을 해달라 이거예요. 거기다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유요? 저희 회사 위치가 강남인데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 주변에 워낙 유흥업소가 많아가지고 나쁜 짓 할 기회도 많다 이겁니다. 아니 정말 힘들게 지금 관리직까지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만둬버리면 우리 가족 도대체 뭘 먹고 살겠다는 건가? 참고로 저희들 집은 남양주고 매일 1시간 반씩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갔다 합니다. 아직 1억 5천짜리 빌라 전세고 그 중에 1억은 대출이에요. 따로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이제야 월급이 좀 올라가지고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수준인데 그만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외벌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이걸 그만두라니.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지금 우리 형편에 그 수술 할부까지 하면 정말 어렵지 않겠냐? 조금만 참아라. 이랬더니 그럼 좋다. 이혼해. 이럽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 아내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서 계속 이건 무조건 100% 남편의 외도가 맞다 이런 말을 듣고 아내 본인 스스로도 딱 그렇게 믿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하는 말은 아예 들어볼 노력도 아니에요. 그냥 배신을 당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이야 자기 나름 그런 핑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는데 그냥 이거는 평소에도 그랬거든요. 연애, 결혼 기간 내내 그랬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로 실시간으로 제 위치를 봐야 했고 전쟁이 터져도 자기가 거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 버튼 눌러가지고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놨어요. 들어라 이거죠. 참고로 저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고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날 회사가 끝나면 무조건 바로 집으로 갑니다. 주말도 그래요. 당연히 아내와 딸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죠.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아예 틈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런 곳을 가겠냐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아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놈들 겉으로 보면 하나같이 가정적이고 착실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가 하고자 하면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꽁꽁방 같은 데 가서 얼마든지 풀고 온다. 이럽니다. 만약 여기에 꽁꽁방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잽싸게 거기 뛰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제 시간에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업무는 제가 메신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내 역시 제가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불씨에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거든요. 아주 가끔 외근이 있긴 하지만 외근 일정도 100% 보고하고 외근을 다녀간 이력이나 그 증거들 싸그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매일매일 애가 보론 앞에서 싸우는 중이고요. 새벽에 막 소리도 지르고 끝없는 욕설과 구타 그러다 이틀 전엔 난생처음 뺨까지 세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견디기 거의 힘든 그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물론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마 없이 클 거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어보려고 발악을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도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는 어떻게든 반드시 제가 꼭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늘 그랬거든요. 아이 때문에 또 저 때문에 자기 삶이 다 망가졌고 몸도 버렸다면서 원망을 오지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내한테 저는 딸을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랑 사이가 좋아요.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돌변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과 장군님은 저 멀리 강원도 시골에 거주 중이라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을 거고 또 이 여자 밖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일을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구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도 없지 자격도 없지 기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고 사는 거 분명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든데 아내는 저를 끝까지 의심하고 아니 갑자기 믿는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다가 막 돌변해가지고 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뒤로 잡아뜨리고 온갖 욕설에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제 인생에 이혼은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섭고 이제 소름이 끼칩니다. 저 혼자 아이 잘 키우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엄마 없는 애처럼 보일까 봐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댓글 1번 이거 아무리 봐도 쓴이 말고 반대로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은데 느낌상 쓴이 즉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혼 빌드를 쌓는 것 같아요. 대대 쓴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지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 아내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어요. 거기다 그런 병까지 얻어가지고 더 도진 것 같습니다. 그 성격 말이죠. 여하튼 이게 뭐 저랑 이혼을 하기 위해 일부러 외도를 한다든지 그건 분명 아닐 거라고 저 스스로 확신을 해요. 2번 알았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어서 이혼하세요. 이러다 조만간 아이한테도 확대를 하겠어요. 불쌍하잖아. 3번 쓴이는 부정 중이지만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불련 중인 아내가 강하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4번 아니 의사 진짜 미친 거 아닌가? 100% 남편한테 옮은 거라고? 아니 지가 봤대요? 와 이딴 게 의사라고? 돌았네. 5번 이거 아무리 봐도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거고 남자한테 뒤집어 씌워서 위자료 땡기고 이혼하려는 것 같아요. 즉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범죄라는 거죠. 특히 적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의부증 정신병 플러스 바람에 거기다 계획범죄까지. 엄마라는 게 애한테는 관심도 하나 없고 또 이런 와중에 가슴 수술 이쁜 수술이라니. 이게 어딜 봐서 제정신이야. 소송으로 갈 때 증거로 채택이 될 수준이에요 이거는. 남자들아 제발 그거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사람 좀 봐라.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질 저 거지 같은 거 맞나? 인생 조지지 말고. 6번 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흥신소에 가봐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 200만원 쥐어주면 마누라의 하루 일과 시간별로 쫙 뽑아주죠. 거기서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옵션 몇 가지 넣어도 그래 봤자 300이 안 넘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이거요. 생각보다 골몰이 터집니다. 준비 잘해야 돼. 7번 와 괜찮다고 미안하다며 안아주다 갑자기 돌변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긴다는 부분 거의 호러 영화 수준인데 8번 아니 그 병 전파 원인이 거의 100% 성관계고 거기서 본인이 절대 바람피운 게 아니라면 뭐야 그럼 여자가 피웠다는 건데 또 절대 그럴 리는 없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아 근데 연애할 때부터 위치추적 어플이나 달고 다니고 동선 살펴야 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인지 오긴 와요. 일단 절대 정상은 아니라는 거지. 달달달달 9번 아니 지가 아니면 그렇다면 아내인 건데 뭐야 왜 이래 능지 박살난 거야? 진짜 답답하다. 아니 왜 이러고 사는 건데요? 10번 글이 좀 이상하다. 일단 100% 여자가 미친 건데 그래서 왠지 나는 남자가 더 수상해요. 혹시 연애할 때 바람피우다 걸려가지고 의붓증이 생긴 거고 또 이번에도 만약 돈은 우리까지 속인 거라면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건데 흠흠 되릴까요? 맞아요. 지가 아니면 100% 아내인데 그럼 엎어버리면 되는 걸 자꾸 말을 늘리고 있어 분명치도 뭔가 숨기고 캥기는 게 있다는 거지 뭐 깔깔깔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냐면 일단 산부인과 의사가 남편을 콕 집어가지고 남편이 범인이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글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100% 아내가 유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대댓글 달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내도 그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 거짓말이라는 건데 지가 했든지 아내가 했든지 둘 중 하나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아니다 그러고 아내도 절대 아니다 그러고 그것도 본인 입으로 이 부분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뭐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 생각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만약에 남자 말이 다 진짜라면 이거는 절대 같이 못 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